네. Hello. Hello. Sorry. Sorry, dinner. Can I have a dinner? Now? Yeah. Okay. Now? 5시야? 5시 49분인데? 6시에 나가면 돼. 6시에 나가면 되겠다. 어, 그때쯤에 나가면 될 것 같아. 효정아 밥 먹을 거야? 응. 너무 힘들어하는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자. 효정이 아빠. 밥 먹으러 가자. 응? 밥 먹으러. 뽀뽀 잘 돼. 밥 먹을래? 고기소arah! 네. 아잉... 민희주 씨 그 Зна structure 어후... 미치겠어. 어, 몸이 안 좋아? 수면이 젖어. 그래, 답답해. 아, 너무 추워. 아, 몸이 왜 이래. 언니 안 아파, 다행이다. 진짜. 이게 리얼이다. 응. 고산에 좋대. 먹자. 정상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시간 얘기 말씀 드릴게요. 저희 10시 반에 여기서 모일 거예요. 앞에서 11시 반에서 12시 세팅되는 대로 출발시킬 건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스피드로 가면 보통 강상에 도착하면 한 8시 반, 9시 정도 될 거예요. 9시간 걸어야 되죠. 내려오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몇 시간 걸어야 돼요? 13시간, 14시간 걸어야 되죠. 네. 바로 다시 여기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아침 먹고 잠깐 쉬고 호름보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내가 호름보까지 못 걷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본인 발로 호름보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력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정상 찍고 거기서 퍼지면은 우리 누군가가 끌고 내려가야 돼요. 본인이 정상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걸음걸이, 눈동자, 입술 색깔 이런 거 보면 나와요. 그런 분들은 자기 서포터랑 내려가는 거예요. 아셨겠죠? 네. 네. 빨리 가. 돌아와서 쉬세요. 자세를 미리 선수해ast 식사는 아... 표정이 어깨 어때? 괜찮아요? 좀 나아요. 스틱이랑 좀 한 번 나가야 되는 건가? 네. 스틱은... 너무 그렇게 필요하다고... 네. 거의 전화기구나. 쥐꼬마. 아이씨 코가 엄청 흐렀어. 나도 언니 코 너무 따가워. 확실히 호름포 있을 때 보다 두근도 보셨는데. 네, 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행동이 너무 느려졌어요. 숨이 좀 잘 안 쉬어지고 좀 몸이 무겁고. 스태프분들도 많이 많이 왔죠? 네. 거의 다 잘하고. 와, 나 새벽에 걷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새벽에 산 타는 거. 근데 이제 새벽산이 긴 거야, 되게. 그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물 먹고 하니까 두통이 좀 사라져. 그치?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좋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회원님들? 마지막이니까. 이거만 하면 되잖아. 끝이 있으니까. 언니만 참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치? 우리 또 걸었던 만큼만 걸면 되는 거예요. 맞아. 잠깐 내려오고요. 맞아. 또 밤사능이나 또 재밌을 수도 있어, 오빠 말대로. 맞아. 재밌어, 밤사능. 이거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언니. 이거 왜 안다지? 반대로, 반대로.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어. 놀래라. 아이고, 내가. 어떡해. 접으십시오. 나 안 보여. 이거 쏟아, 이거. 여기 많이 나. 나 거의 3년차 가까이 났어. 길을 가서 doppia 둘 Asal independence. 아... 왜 seus Godon, sejaquitada. 벗겨, 벗겨. 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남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추워. 조금 쉬어야 돼. 숨이 너무 차요. 이 언덕 언제 끝나요? 지금 이 언덕만 6시간씩 타고 있잖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급한 거. 이게 바로 꺼낼 수 있게 했지? 뭐래? 어어. 조용한 분이에요. 네. 여기 지금 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으로 찍어서 찍고요. 같이 찍어 주세요. 같이 찍어요. 파이팅! 파이팅! 아쿠나마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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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1위! 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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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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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정상에 섭시다!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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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Let's go! Let's go! 파이팅! 정상에서 만나요! 안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경사가 엄청 높았나. 호준아 바닥이 보여? 너는 지금 라이트를 안 켰거든? 잘 안 보인다. 뭔가 다른 지구인 것 같아. 목성 이런데. 일반적인 산 같지는 않아요. 목성을 걷는 듯한 느낌이에요. 찬찬이. 폴레 폴레. 폴레 폴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철칙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진짜 저희 오마이걸이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진짜 천천히. 폴레 폴레. 혹시 문제 발생하면 서울 주십시오. 폴레 폴레. 아직 한 시간도 안 거는 것 같은데. 종아리가 뜬 게 없습니다. 자갈이 얇을수록 미끄러운데. 여기는 거의 다 그래서. 더 배로 힘든 것 같아요. 감독님. 앞에 보고 가 봐요. 그래도 갇혀. 어찌야 어찌. 야야. 그냥 떨어져. 네. 아 촬영 못 하겠다. 네. 자 5분 쉬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손 잡고 따라가서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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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아. no problem. no problem. 응. 괜찮아? 오빠? 응. 응. 괜찮지? 졸리다 진짜. 뭔가 졸려. 호신 씨 그리고 누워서 자면 안 돼요. 네. 촬영은 포인트 아니에요. 갈게요. 쉬세요 쉬세요. 재정비 할게요. 네. 카메라 감독님들 빨리 재정비하세요. 눈드시고. 내려가야 되겠다는 사람. 네. 가요. 점잖게 내려갈게요 그러면. 축하님 가신다고요? 네. 가신다고요? 네. 내려가세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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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 누구? 부처 갔다.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진을 영상 촬영도 없었어요. 저 한산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어떡해.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에스고 레츠고. 할 수 있다. 파이팅 있다. 파이팅이다. 할 수 있다. 레츠고. 깜 necesita. 걘 packs in the light. purs huh. 무슨 일 sizi? 莫 iPhones running. subsidies. 중 negotiations. 아,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어저쥐 지금 내같이 주셔야겠네 감독님들 괜찮으시대요? 어떡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vagy 파이팅! 파이팅 furry 여기 뭐라 써져 있는 거예요? 윌리엄 스포인트하우스 윌리엄? 응 제가 할게요 네 어지러워 어지러운 것 때문에 힘드네 필디님 앞으로 몇 시간 더 더 가야 돼요? 한 4시간 이 길을? 이 길을 4시간? 그분 이름 뭐지? 제인? 뭐지? 제이 형아? 어 제이 님 제이 님 언니 왜? 네 조금 쉬면서 가야 되고 숨이 너무 차요 오케이 누구죠? 저요 우리요 숨 터칠 것 같아요 어? 인원지 예 예 멈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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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